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마턴 루토킹 데이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오늘은 4가지 기사를 통해서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배런스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에 집중을 하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배런스지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CS 2022에서 쉐벌의 실버라도 EV 픽업 트럭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회사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의 현재 주가는 2022년에 예상 수익에 비례를 해서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 퍼가 굉장히 낮다라면서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배런스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구머니식스에서 계속해서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카지노의 주에 주목을 하되 월가 탑픽은 현재 MGM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GM은 지난해에 42%가 급등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승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스베거스의 레저 산업의 회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라스베거스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등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운영이 쉽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MGM의 디지털 비즈니스인 베트 MGM의 사업도 순항 중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의 기사인데요. JP모건의 1월의 탑픽 종목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1월에는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플러그 파워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의 경우에는 단기 전략으로 추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뉴욕 멜론은행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그 파워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이어서 1월까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실적 자체가 저조했지만 이번 해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수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소외주로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외주에 집중을 해봐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CN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월가가 좋아하는 5가지 종목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타이슨 푸드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경제 재개에 따른 주요 수혜자다라는 투자 의견이 코엔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주가 이제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강력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채상환 개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타이슨 푸드도 마찬가지로 월가가 좋아하는 종목이다 라고 CNBC는 보도를 했는데요. 타이슨 푸드는 2월 7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닭고기를 중심으로 꾸준히 식품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문가를 연결해서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하루 쉬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체 수급으로 조금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턴 킹데이트 MLK로 인해서 현재 휴장 상태이고 지수 선물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선물에서 다 오는 상승, 그 다음 나스닥은 좀 하락, 그 다음에 S&P500 지수가 굉장히 부합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금리 공급망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지표의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조기 긴축 의료와 그 다음에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을 진행하는 IPO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 수급 불안이 발생하여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하여 코스피의 2,900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웹스파우은행 같은 경우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9월에 발표가 되고 10월에 바로 이것이 개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증시 자체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내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축소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증시가 상당히 조금 침체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춰서 상당히 빠르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 연 3회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인민은행 정책 금리를 어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주요 지수가 상당히 반등을 했고 또 증시의 펀더멘터를 키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고 글로벌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정책 금리를 지금은 내려가지고 매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에너지에너지솔루션에 공모해 현재 천문학적인 자금 1경 이상의 자금 또 기관과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부터 전하는 공모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그 공모 기간 중에는 증시가 혼조세를 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적인 기술주의 차익실험 매물의 돌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현재 상당히 커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역시 이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전체적인 하락세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라든가 혹은 2차 전지 관련 원자재 관련 주로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참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